1, 2, 3 안녕하세요 스웨이포 산업과학공단학교 브리밍밴드입니다 네, 저희가 원래 오늘 두고 준비했는데 두고 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 하실까봐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네, 저희가 스프링을 하니까 한번 준비했는데 남은 시간동안 저희가 사운드를 마치고 그 다음에 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, 3, 3, 2, 3 6, 4, 5, 5 네,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셨던 곡이죠 보아의 넘버원이라는 곡인데요 넘버원을 투스테라는 다른 밴드가 통보해서 저희가 너무 행복한 버전이 되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넘버원 가시죠? 다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?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?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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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, 둘, 셋, 너버원 한, 둘, 셋, 너버원 제가 바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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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런 얘기였습니다. 노래 정말 잘하죠? 네.